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을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연의 제목은 바이오 투자 꿈과 현실 사이라고 합니다. 다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닉네임은 신약의 꿈입니다. 평소 주식 얘기만 들어도 어려웠는데 바이오 세계는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바이오 종목들에게 이 단어들이 좀 어렵죠. 그래도 한 번쯤은 이 바이오주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했었어요. 주변에서 바이오는 위험하다고 계속 겁을 줬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봤었거든요. 이 하이리스크만큼 리턴도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리각헴 바이오인데요. 제 매수가는 12만 4천 원, 비중은 20%입니다. 리각헴 바이오는 신약 개발을 선도하는 바이오 회사로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한창인 회사더라고요. 치료제가 승인을 받으면 엄청난 시장을 또 열 수 있다라고 하길래 저는 이거다 싶었죠. 물론 바이오 투자라는 게 쉽지는 않은 건 아는데요. 위험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게 당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신약 승인 소식 하나만 터져도 주가가 막 출렁일 테니까 그 설레임을 품고 가보도록 했습니다. 리각헴 바이오와 함께 언젠가는 이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순간까지도 기대를 하면서요. 아, 이 리각헴 바이오요. 환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투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또 선생님의 조언을 또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바이오 시장의 전망 그리고 리각헴 바이오 가격 전략 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었다시피 이 제약 바이오 여쭤봐 주셨고요. 리각헴 바이오는 또 우리 쌤들이 워낙 또 자주 언급해 주시는 종목입니다. 바로 어제 강호진 쌤도 언급했던 특징 주기도 했고요.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이번 하반기에게 또 굉장히 기대를 받는 촉망받는 주도주죠. 호재도 많고 전망도 괜찮습니다. 금리 관련해서도 있고 물론 이번 주에 FOMC 정확하게 열어봐야 알겠지만 생물보안법도 오늘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 또 추진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시장 전망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바이오 시장 전망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이오 산업은 기술 혁신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지닌 분야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연도 그리고 25년도는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관심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신약 개발 그리고 유전자 치료,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진보로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은 급성장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바이오, 한국 바이오 시장은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항암제, 면역 치료제, 바이오 의약품 복제 쪽으로 두각을 좀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와 내년에는 더 다양한 신약의 그런 상용화 그리고 임상 시험 결과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익 개선이 기대가 되죠. 그리고 최근은 또 투자처로는 면역, 항암제, 유전자 쪽 치료제인데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FDA 승인을 목표로 임상 실험을 하는 진행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바이오 시장은 기술 기반으로 강한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 결과나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내년에 발표된 임상 시험 데이터에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 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오 산업 정책 지원도 강화 중인데다가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해외 진출에 있어서 FDA 그리고 유럽 EMA 승인 절차에 진입하는 경우에 해외 진출을 통해서 또 매출 증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최근 이제 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그리고 유럽 글로벌 기업들이 또 총출동하는 바이오 유럽 2024 그리고 월드 ADC에 참가하면서 이제 최신 연구 성과 그리고 공유 파트너링 모색에 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좋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도 꾸준히 바이오 전망은 좋고 오히려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은 바이오 시밀러 명력 항암제 분야 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미국은 또 유전자 치료 희귀 질환 이렇게 주목하시면서 보면 전략적으로 또 접근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시장 지금 조만간 또 긍정적인 전망이다라는 말씀 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해외에 진출 글로벌 쪽으로 얼마나 잘 뻗어 가느냐가 또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서 내년에 발표될 임상 데이터가 또 중요하겠다라고 합니다. FDA 승인 그리고 학회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특히 또 월요일에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 지금 수급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 코스닥 시장에도 시총 대장주들이 제약 바이오가 많지 않습니까? 제약 바이오 시장에 좀 기대감이 많이 쏠리는 거는 당연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까지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12만 4천 원에 들어오셨고요. 20%래요. 그런데 오늘 종가가 또 12만 9,700원입니다. 지금 차이가 한 3,700원 정도 나고 있는데 이분 계속 갖고 가시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계속 가지고 가셔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리각앤바이오 전망부터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개별 주식 호재가 전해지고 있죠. 의약품 종목별로 강세를 보여줬고 그중에 리각앤바이오 종목이 또 움직여졌어요. 리각앤바이오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사이고 주로 바이오 의약품 개발 그리고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죠.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의에 개인들이 선호와 매매 비중이 높은 바이오 업종 수급이 발생을 했고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이오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줄 것 같고 내년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시장도 동반할 전망이고 신규 약물 출시에 따라도 대량 생산을 하게 된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겠죠. 최근 금리 인하로도 내년 바이오 활성화가 기대가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리각앤바이오는 오리온이죠. 전에 초코파이 하면 떠올렸는데 바이오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오리온 하면. 오리온 계열사로 또 합류한 리각앤바이오 사이언스 효과라는 분석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리각앤바이오는 양사협의 인수로 식품 그리고 바이오의 만남이 됐는데요. 오리온과 손잡았음에도 회사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해서 또 한번 움직여줬었고요. 사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바이오 보면 이제 10월은 좋지 않았고 주도주로 해서 많이 올라와줬었고 사실 조정을 주는 시점이 맞지만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금투세 양도세 이슈가 남아있죠. 그래서 또 치매 약물이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시점에서 조정을 보여줬고 올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 수출 전망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영행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이번 실적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수 바이오 조정은 이제 저점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현재 11월 4일에서 6일에 월드 ADC를 통해서 리각헨 바이오가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6일에서 10일까지는 연구 결과 발표로 인해서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연말에 바이오 학회 모멘텀으로 이제 단기 급등은 할 수 있지만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일단은 우리 매수해 주신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12만 4천원입니다. 12만 4천원이라고 하셨죠. 그래도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약간 그쵸? 12만 9천 7백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보시면은 약간 고점 부근이라고 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앞으로의 바이오 전망이 너무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업 분석 봤을 때도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지만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 연간 별로 봤을 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 봤을 때도 지금 고점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목표가는 한 16만원에서 17만원 선까지도 바라보셔도 된다라고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각캠 바이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죠. 그 안에서 리각캠 바이오는 연말 학회의 연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좀 높게 들어가시기는 했죠. 좀 매수가가 높긴 하신데요. 계속해서 갖고 가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16만원에서 17만원까지 잡아 드렸고요. 자, 그래도 손절가 한번 잡아 드릴까요? 손절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손절가를 이제 굳이 또 잡아 드리자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셔도 되지만 손절가 이제 또 한 번씩 눌려주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주가는 항상 출렁이면서 올라가고 출렁이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이제 4만 5천원 구간으로 저는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4만 5천원.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현재 고점이긴 하지만 수익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도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5천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가 굉장히 넓네요. 4만 5천원 주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리그캠 바이오가 되게 전망이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좀 많이 올랐잖아요. 1년 내내 우상향했던 종목입니다. 혹시 지금 들어가는 건 또 너무 높을까요? 지금 들어가는 건 사실 약간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눌려줬을 때 눌림목이 약간 형성이 됐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전략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전망 좋은 리그캠 바이오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고점이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